콩국수 괜찮죠? 시원한거 좋아하세요? 시원한거? 자 여기에는 킹 에타 입니다 시원한거요 콩국수 좋죠 이 대기를 보시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절의 인성들은 보통 가스 인성들입니다 저기도 가면 사람이 그냥 죽죠 저기도 가면 사람이 그냥 죽죠 네에 다녀오세요 네에 다녀오세요 음? 왜 여긴가? 아 프레스톱 프레스 로비군요 자 프레스 로비라는 곳입니다 대기가 없나? 왠 그냥 우주가 그대로 보이네요 이국성이네 이국성이네 산너머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산너머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산너머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산너머에 자 산너머에 산너머에 배립을 원하고 외놈원 안해봤어요 내가 토타로의 처음 토타로를 처음 시작했던게 미디블2하고 이제 로마1이었어요 미디블2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로마원을 해봤죠 확실히 근데 게임은 미디블2보다는 로마원이 못해요 병종이 다양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사실 바꿔 말은 바꿔기면은 바꿔 얘기하면 이제 밸런스가 개판이라는거죠 아이 지형 더럽네 점점 얻는 돈이 많아지네 저기 뭣도 있다 게임을 못 구하냐고? 한번 덤받아봐요 게임 자체를 구하기는 많이 힘들거고 또 안받아봐요 아니면은 그 뭐야 그... 스팀에 있으란가? 스팀에 있나? 파나? 미디블1나 안팔걸? 다운받으려고 하면 아마 파일은 돌고 있을걸요? 아마 게임 오브 게임같은데 할거고 진짜 파라야 왜 해볼려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난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발음하기 귀찮은 인가 자꾸 발음을 뭉개는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미디빌투하고 로마원에 만족하세요 나도 메스 이펙트 나도 이제 메스 이펙트가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게임을 메스 이펙트는 잘 만들긴 했는데 이런 탐험 요소들이 좀 많이 마이너스 점수인 것 같아 새끼들이 좀 알체는 성 있게 안 만들고 그냥 대충 복사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여긴 아직 못 들어가고 아마 이 건물부터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장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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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점이 있지 되게 짜증나네요. 이렇게 짜증나네, 새끼들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양파한테. 펑크가 열렸답니다. 내가. 음. 아니에요. 음. 그런데. 장난점이 있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자. 세이브하구요. 자. 세이브하구요. 아르허르.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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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라고. 도둑이. бал앤아. 도둑이. 도둑이. I will destroy you! 음... 네! 그렇죠. 그런데? 아스토뉴 그리고 참 다른 얘긴데 우리 그 시청자들 중에 몇이 이제 한 15명 정도가 이제 그냥 모여서 잡담하고 놀고 뭐 그런 방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방이 있거든? 혹시 거기 들어올래요? 네! 봄비씨 안녕하세요. 일 끝났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거 그... 내 전화번호가 거기 나와 있잖아 그쪽으로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주면은 내가 이제 그걸 그 방에 초대해 줄게요 오픈 채팅방이 그 어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퀘스트 캣죠 그러면 블록하네 뭐가 그렇게 큰 거지 아 한가해서 팔자졌네 네 그래요 자 끝나고 보자 이 지역에선 더 볼 일이 없겠지 자 프레스 롭 이었습니다 프레스 롭 연병한다 야 광신 교주를 죽였는데 자 프레스 롭 이었구요 자 프레스 롭 이었구요 공개 아 야 뱅 이었